지금은 나와 같이 사진을 찍어줘 한국 고우!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오늘 한 시간에 대해 살이 살까? 몸부하니 방글라나 살!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사진을 찍어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사진을 찍어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, 찍어드릴게요 네, 찍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